자 그러면 오늘 28일 뉴스 3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던지고 있는데 이거 도망가는 겁니까? 탈출입니까? 도망차입니까? 아니 근데 한국만 팔고 한국을 탁탁해서 파는 건 아니죠. 미국에서도 계속 파니까. 미국에서도 대부분 기관 투자가 거기 개인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 파니까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미국도 줄이고 일본도 어제 많이 팔았어요. 일본도 줄이고 다 에코티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반영된 거죠. 한국만 셀코리아 물론 어제는 좀 심각하게 팔았어요. 어제 하루에만 2조 원이 넘는 물량을 냈거든요. 2조 원. 그래서 최근 2주 사이에 순매도가 5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역대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어제 같은 수급은 예를 들면 코로나 때라든지 아니면 사실 외국인 수급이 가장 안 좋았던 거는요. 미국 우리 뭡니까 환란 시절 그러니까 97, 98년도도 있었는데 2008년도가 제일 안 좋았어요. 2008년.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를 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제이피모아 이런 데 다 부도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한국 주식에서 수익률이 문제냐. 일단 던질 수 있는 거 다 던지고 왜냐하면 자기들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되니까. 사실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 가장 안 좋았던 하이라이트는 2008년인데 어제는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흡사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2조 원 넘게. 그런데 그 덕에 코스피가 3.5% 급락을 했죠. 그런데 일본의 니케이 225가 마이너스 3.11%였고요.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마이너스 1.78 이렇게 빠졌는데 사실 상해 종합주가 지수에서의 외국인의 어떤 셀 오픈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개방 자체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워낙 높은 동네죠. 여기가. 그래서 한국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날도 어제도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한 외국인이 2조 이상 물건을 팔았다는데 그 덕분에 2,610선, 840선을 간신히 지키는 김영익 박사도 그러시고 김한진 박사도 그렇고 윤지호 센터장도 그저께인가요? 하루에 다 모셨는데 그분들이 대체로 일관대 얘기하는 게 2,600타치 정도는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이후의 반등 같은 것들을 일관대 얘기했는데 어쨌든 2,610선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삼성전자를 역시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3,500억 원치 최근 2주 사이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는데 사실은 2주 사이에 5조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500억 삼성전자 판 거는 사실 많이 판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루 이틀 많이 빠졌습니다마는 급락 전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그래도 가장 방어적으로 잘 됐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많이 판 게 네이버가 3천억, 카카오가 2,480억. 그래서 대형주의 셀 오프가 두드러진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 판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당연히 한국 셀 코리아하고 떠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단기 낙폭으로는 한국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그리고 금리 인상 예상에 따른 실제 금리, 시장 금리의 상승으로 전체 자산 배분이 주식에서 채권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유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위험 이쪽으로 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된 거가 아마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온 배경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윤지호 센터장이 신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 현 주가 수준의 우려가 모두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폭은 당분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나온 얘기를 어제도 계속했고요. 다만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반도체 애널 출신이죠. 현재 코스피 주가 자산 비율, PBR 등을 감안했을 때 2,600선 이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현 주가가 바닥 수준에 근접한 만큼 분할 매수 진입을 저울질하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조금은 다른 결의 인터뷰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주세 5조 던진 외국인, 코리아 엑소도스 본격화, 부름표.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코리아에 대한 엑소도스라기보다는 주식 자산을 줄이는. 위험자산 줄이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유동성이 제일 좋은 게 한국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두드러진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앤솔도 외국인들이 엄청 던진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앤솔렉이 끝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시총 2위로 바로 직행한 거죠? 상승한 날. 어제 공모가에서 70% 정도 상승하고 끝났거든요. 시초가는 거의 따상 분위기였는데 거기서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서 어쨌든 어제는 15.41%가 내린 겁니다. 50만 5천 원에 거래를 했는데 따상이 당연히 60만 원이죠. 그런데 59만 7천 원에 찍고 쭉 빠져버린 거야. 살짝살짝 반등을 시도하긴 했는데 어쨌든 40만 원대까지도 내려갔던 거긴 한데 50만 원을 조금 넘기는 수준에서 공모가 30만 원이었으니까 68.3% 수익률이 난 겁니다. 어제 종가 기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익률이라는 게 한 주 두 주의 수익률은 68인데 거기에 청약을 한 원금 대비 수익률은 그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런데 어쨌든 어제 68.3% 한 주당 수익은 20만 5천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당첨받으신 분들은 청약 받으신 분들은 20만 5천 원 수익이 난 거고 10주 받으신 분은 한 200만 원 수익이 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어제. 그렇죠? LGN. 이 아침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모든 증권회사의 전산이 물론 청약을 했던 모든 증권회사의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퀄리티의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마는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60만 원 근처에 팔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실망하고 48만 원에 판 분들도 덜어 있으실 거거든요. 어쨌든 45만 원 산까지 하락했던 게 50만 원 넘게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는데 외국인이 8,70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이 외국인 물량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확약하지 않은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반면에 기관은 1조 5천억 원씩을 순매수했습니다. 1조 5천억. 이런 거죠. 그러면 1조 5천억을 순매수했다는 건 기관이 쇠돈으로 순매수했을 리가 없죠. 다른 걸 팔았거나 아니면 팔아서 순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수를 빠뜨릴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나온 거죠. 시가총액 2위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LG그룹이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 SK그룹보다도 훨씬 못 미쳤거든요. 단숨에 SK그룹을 넘어서서 삼성그룹에 이어서 LG그룹이 2등이 됐는데 삼성전자가 425조입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118조거든요.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서 2위가 됐고 SK하닉스가 82조. 네이버가 49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7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술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LG화학에서 빼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위인가 6위 하던 회사에서 뺐는데 찢었더니 2위가 됐어요. 찢은 회사가 분할하는 회사가 2등도 거의 한 30억 이상 차이나요. 40조 가까이 차이나는 2등이 되는. 이게 분할의 마술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큰 물량이다 보니까 사실 LG에너지, 앤솔 때문에만 주가가 빠진 건 아니죠. 미국도 빠지고 전세가 다 빠졌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은 하락기에 이게 겹쳐놓으니까 수급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물적 분화로 상장하는 이 코스웍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제도 보완합니다. 금융당국에서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 제도 보완이라는 게 어느 날 딱 긴급망령으로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쭉 예고가 되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 LG에너지 솔루션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최대 주주다. 그러면 한 50조, 40조 하던 회사를 분할했더니 100 몇 십조가 됐단 말이에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삼성도 해야지 이러면. 계속 티켓 발부 받는 거예요. 공시해가지고. 삼성 반도체에 나와야죠. 그러면 장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김변호사님 얘기대로 엉망이 될 테니까 이거는 빨리 이거를 계속 방치하고 제도 보완해서 모니터링해서 한다. 그 사이에 할 사람 다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에는 물적 분할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적 분화로 상장 이슈가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제도를 이제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민심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누가 되든 간에 이제 이거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촉수가 제일 빠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업이란 말이에요. 곧 대기업들이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 길 막히기 전에 빨리 우리 티켓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공시하지. 그렇게 집중화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게 정당한 거만 해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진짜 이게 투자자들에게도 또 우리 자본시장에도 굉장히 왜곡되는 상황을 연출한다는 걸 입증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그냥 검토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어떤 형태로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어제 같이 해봤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방치가 되면 아마 한국 시장에 대한 미련들을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버릴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시장에 하루에 120조짜리가 툭 들어온 거죠. 이 장도 안 좋은 상황에서. 거의 20분의 1짜리가 하나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수가 오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특별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LGN소울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고요. 끝으로 오늘 뉴스 3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처음 전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까? 87주만이랍니다. 1년이 52주잖아요. 1년 한 7,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전체구 평균으로 해서 하락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차트가 이제 나와 있을 텐데요. 보시면 마이너스 0.01 저게 서울입니다. 수도권은 보합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체로 보면 강북 지역 빨간색인데 저기 강북 지역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한 3주 전인가요? 은평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하락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2년 5개월 만에 그리고 5대 광역시는 1년 9개월 만에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은 1년 8개월 만에 하락 반전을 했고요. 물론 하락폭이라는 건 굉장히 미미합니다. 마이너스 0.01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추세 반전이 됐다는 거 하락 전환이 됐다는 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북권에서 매물이 적체되고 금매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강북구가 마이너스 0.03 그리고 노원구가 또 비슷하게 빠졌고요. 이게 대체로 중개상계 이런 데들 아닙니까? 도봉구 여기도 0.02 쌍문 방학 이런 구축 위주로 빠졌고요. 결국은 강남권의 서초구도 마이너스 반전을 했고요. 강남구 역시 강남구는 그래도 플러스네요. 0.01 플러스고요. 송파 뭐 이런 그래도 어쨌든 강남구를 비롯한 조금 고가권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도 조금 시장을 버티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GTX 영향으로 사실 급등했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수도권 일부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실 보합권 혹은 마이너스권으로 하락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도 보합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반가운 소식인데 뜬금없이 왜 전세가 이렇게 약해질까? 금리가 올라서 그래요. 집주인이 전세를 만약에 전세금으로 5억을 받았다. 옛날에 은행 가면 1년에 500만 원 줬는데 지금 700만 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금의 어떤 효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금은 조금 빠지게끔 돼 있는 구조가 되죠. 어쨌든 집값이 추세적으로 하락반전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자산가격의 거품이 조금 빠지는 권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집이라는 게 어떤 큰 위기가 없으면 효용이 있는 거니까 주식처럼 하루에 5%씩 빠지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것이 평균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호가 갭이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9억 4자, 10억 8자 이 정도도 양호한 거죠. 어쩔 때는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벌어지는. 그래서 주택시장의 하락반전의 신호는 제가 보니까 매매 체결률이 굉장히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오파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매도 매수의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약세에 전환하는데 일부 어제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한두 분 전화를 해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소에서 이걸 좁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결률도 낮아지고 그 얘기는 거래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좀 떨어지면서 집값이 빠지게 되는 건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추세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해드리는 서울 포함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조금씩 조금씩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금리 올라가면 집주인들이 대체로 내가 정말 돈 많아서. 월세는 올라가죠. 월세는 올라가죠? 월세는 올라가죠. 월세는 그러니까 이자 상품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거죠. 월세 사는 분들도 걱정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뉴스 3은 마지막 부동산 뉴스까지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배분 전략의 달인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정도 손실보고 끝난다.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